안녕하세요 서규동 김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집 DAC 그 두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DAC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라는 지인분들의 지적질이 있었어요. 초심을 잃었다 라는 표현은 이 성공하신 분들이 이 매너리즘에 빠져 갖고 뭐 열정이 없을 때 하는 표현 아닙니까 이거 뭐 빛도 못 본 어린이 유튜버한테 초심을 잃었다 니고 뭐 여튼 저는 뭐 구독자님들의 충고 조언 질타 모든 종류의 지적에 빠르게 피드백 드리는 유튜버기 때문에 오늘은 DAC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AC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디오의 기본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먼저 소스 그리고 앰프 마지막으로 스피커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먼저 소스 기기에는 아날로그 소스 기기와 디지털 소스 기기로 나뉘게 됩니다 아날로그 소스 기기에는 레코드 카스트 테이프 등등이 있구요 디지털 소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cd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등이 있습니다 이 소스 기기에서 추출된 아날로그의 신호를 앰프가 받아서 증폭을 해주면 그 신호를 스피커가 받아서 소리를 내주는 구도인데요 하지만 이 앰프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소스 기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앰프로 보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기 내부에 DAC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내장 DAC의 소리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DAC를 설치해서 이 내장 DAC에 부족한 성능을 보완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하자면 디지털 소스 기기가 있고 내장된 DAC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디지털 원 소스에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이 소스를 이 DAC를 거쳐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해 준 것을 앰프에 보내주는 건데 여기에 별도 DAC를 달게 되면 이 기기에서 여기까지 디지털 신호로 보내주는 걸 여기서 아날로그로 컴퍼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아주 신선한 재료가 있고 최고의 조리 도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처럼 요리 능력이 떨어지는 애가 이걸 이용해서 요리를 했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맛있을 수가 없지 내가 요리를 하면 그런데 여기에 호텔 셰프님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조리기구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퀄리티 있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요리사의 역할이 DAC의 역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DAC를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소스의 음원이라도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DAC는 시트의 모디3입니다 이 시트라는 회사는 미국 하이파이 전문 기업이고요 살짝 뭐랄까 미국의 차이파이 같은 느낌? 가성비 좋은 미국의 오디오 기기로 국내에서는 소수의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젠덱과는 외관으로 많이 차이가 다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DAC를 6개월 전에 중고로 구매했고요 모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제품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인 모디3 플러스를 99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99달러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무려 메이드 인 USA입니다 놀랍죠? 이 천조국 DAC답게 부가 기능 따윈 개나 저벌인 DAC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한 제품이고요 대신 복수의 디지털 입력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USB 입력으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 옵티컬 광출력 단자와 코엑시얼 동축출력 입력으로 TV와 같은 제품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USB 입력으로 DAC를 사용할 때는 기본 USB 전원으로 DAC가 구동이 되고요 이 옵티컬이나 코엑시얼 입력을 사용할 시에는 별도의 5V 전원을 연결해서 구동해야 합니다 오늘은 PC파이가 아니라 이 DAC를 TV에 연결해서 사용해 볼 겁니다 자 하시죠 저희 TV는 4K를 지원하는 20만원 초반의 저가형 43인치 LED TV입니다 이런 저가형 TV의 치명적인 단점은 저렴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이 디스플레이에 몰빵하느라 사운드가 아주 그지 같다는 데 있습니다 이 괜찮은 오디오 연결을 하려고 쳐도 이 내장되어 있는 DAC가 아주 품질이 낮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무리 저가형 TV라도 디지털 음성 칠력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V의 소리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때 이런 스피커바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만족할 정도의 퀄리티의 제품들은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집에서 원래 쓰고 있는 오디오를 이용하기로 했고 TV에서 제공하는 옵티컬 광출력 단자를 이 모디3를 활용해서 저희 오디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의 30년 된 오디오가 있고요 이 오디오에 물려서 저 스피커로 소리를 낼 건데요 여기에 이 모디3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티컬 입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USB 전원부터 연결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USB 전원 연결을 하고요 혹시 몰라서 USB 전원이기 때문에 페라이트 코어 하나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광출력 단자 여기 빨갛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광출력 단자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RCA 단자와 오디오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끝났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선택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맨 위쪽은 USB 입력 중간은 옵티컬 마지막은 코엑셜 입력일 때 선택을 하라는 선택 스위치고요 저는 옵티컬이니까 중간에 놓고 운영을 할게요 자 먼저 비교를 위해서 DAC를 거치지 않고 이 TV에서 제공하는 AV 단자를 직접 연결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TV의 디지털 음원을 DAC를 통해 오디오로 출력되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수음돼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소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너무 큰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라 그래야지 안개가 자욱하고 시야가 잘 안 보이던데서 갑자기 탁 트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저가형 TV에 컨버팅된 아날로그 사운드는 그렇게 양질의 사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DAC를 통해서 원음 본연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트의 모디3라는 DAC를 TV와 오디오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영상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모디3는 제가 TV에 연결하기 전에 IFY의 젠덱이랑 교차해서 들어보고 했는데 젠덱 못지않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음악 감상용으로도 훌륭한 DAC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교동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